라디오 자파명의 시즌2 두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나스선이고요. 강원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제가 더 자잘한 사고를... 제가 대본에 호가 없이 오늘은 소개를 드려서 선생님께서 야 근데 왜 오늘은 호가 없냐고 말씀해 주시라고 대본에 써놨는데 제가 급하게 호를 하나 붙일까 합니다. 막무가내 강원 선생님. 줄여서 막 가네. 아 그러네요. 대충 오늘 요즘에 사고를 안 치셔서 호가 없었거든요. 이번 주에 적당한 호가. 근데 적절하게 오늘 오전에 하나 쳐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선생님께서 굉장히... 사실 내가 친 사고는 오늘 아침에 오늘이 그러니까 지금 12월 1일이죠. 오늘 아침에 뭐 새누리당 의총에서 친 사고에 비하면 야이가 뭐 사고도 아니죠. 그리고 뭐 국민의당이 또 친 사고에 비하면 사고도 아니고. 자세한 얘기는요. 지선 선생님 소개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오늘 어떤 사고를 치셨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부끄러워하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라자메 시즌2의 첫 번째 리팔자가 어때서 시간입니다. 저희 리팔자가 어때서의 코너에 박프로. 지산 박정혁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박프로 이렇게 괜찮다. 그렇죠. 저때도 한 번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한 번도 평생을 프로로 굴려보지 못한 사나이. 누가요? 나. 반풍수 지방망치는 가장 전형적인 게 있어. 약간 야매. 그렇죠. 브로우신가요? 박프로 이렇게 여기 있어 보이잖아. 그럼 다음 주에 제가 호로 한 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좀 상응하는 사고를 쳐주세요. 막무가내 말고. 뭐 쉬시는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뭐 늘 일상이 한결같으니까요. 상담하셨구나. 네. 상담하고 애보고. 아 대충 그렇게 지내셨구나. 참 그 사이에 나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지산 선생은. 이렇게 평온한 일생을. 저도 되게 좋았는데. 돌아오지 않고 싶었는데. 국자 눈 프랑스 남자가 없어서. 말이 안 통해가지고. 바디랭귀지를. 보통 대부분의 이제 여행객들이 말이 안 통해서. 마음은 통하는데.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강원 선생님 저 프랑스에 있을 때. 제가 프랑스에 있는 걸 알면서도 전화가 오신 분이 한 세 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중에 이제 강원 선생님 전화는 안 오셨고. 아 전화 오셨구나. 제가. 일 시키려고. 제가 진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갑자기 전화가. 그래서 아니 이 선생님은 지금 내가. 그래서 제가 전화 안 받았죠. 선생님이 좋냐라고 보내셨나 문자를. 뭐 이랬으면 문자 오셨더라고요. 전화를 할 때는 프랑스로 휴가 강원을 깜빡 잊고. 우리 커피 좀 일찍 해 먹으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전화를 안 받아서. 어이 형은 전화를 왜 안 받지. 감상해 보니까. 아 이 프랑스 휴가 강원을. 그래서 문자로 바꿨지. 그래서 좋아 죽겠다고. 이렇게 답을 했더니. 네가 좋아 죽는 동안 나는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가끔 보시니까 말이 되네요. 시국이 숭숭한데요. 그래서 대본에서 사실 안녕하세요를 뺐어요.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안녕 다 못하기 때문에. 시즌2의 니팔자가 어때서 코너는. 1부는 대면 상담. 박근혜가 안 하는 거죠. 저희는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박근혜를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취지에서 서면 상담.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요. 상담 신청은 시즌1이랑 똑같습니다. 저희 이메일로 메일 접수로 참석 여부와 연락처를 꼭 함께 남겨주시면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한 번 해 주시죠. towhatslongatgmail.com 네. t-o-w-h-a-t-s-w-r-o-n-g 골뱅이 gmail.com gmail.com 네. 이쪽으로 메일로 접수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시즌1이랑 다른 건 무조건 이제 참석을 저희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참석을 하실 분과 아니면 서면으로만 하실 분 구분이 되는 거고 그렇지만 연락처는 함께 다 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좀 여쭤볼 게 있으니까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안타깝게 이제 대면 상담이 없습니다. 너무 초반이다 보니까 제가 섭외를 하려다가 그냥 말았고요. 그거 말고 더 재밌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요즘 유행인가 봐요. 이제 서면으로 하는 게 대면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서면 보고. 네네. 첫 시간은 1, 2분 모두 그래서 서면상담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일부 사연은 제가 두 가지 사연을 좀 묶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뭐 간단한 거예요. 상담은 아니고 질문에 가깝겠죠. 그 첫 번째 사연은 운전방법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이었고요. 시국도 이러한데 구군 같은 거 풀이해 주실 수 있는지요. 전에 병신년엔 환이 밝혀져서 감추고 싶은 많은 것들이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지선 선생님이 그랬죠. 시전 5월은 우리 시작을 때. 그게 계속 내리에 남아있었어요. 저도 사실. 그런데 이번 국정. 솔직히 그 말을 할 때는 아 또 무슨 소리나 하는 거야. 정말 그러셨나요? 나는 구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사기꾼처럼 보여가지고. 아니 근데 뭐 구군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고. 구군이라고는 얘기를 하려는 안 했고요. 사실 얻어 걸린 거죠 뭐. 그런데 정확히 제가 워딩을 기억하는 게 이런 거였어요. 올해는 불법을 하면 안 된다. 다 걸린다. 그러니까 뭐 노상방뇨, 무단횡단 이런 것도 조심하라.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뒤에 좀 더 읽어드리면 이번 국정농단 사건과 11월 항쟁. 11월 항쟁 저희가 집회 나간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촛불집회. 그렇죠. 보고 나니까 생각이 나면서 내년이 또 궁금해집니다. 병신에서 정유. 이제 내년이 정유년으로 바뀌니까요. 그 힘이 약해지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입춘 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것인가요? 많이 여쭤보고 싶지만 제가 쓸 단어에서 정치색이 보이면 불편할 분들이 있으실 듯 해서요. 아무도 안 불편해요. 저희는 막간 방송이거든요.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만큼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태서 타이거 수마트라 님이 두 분 다 또 나치는 닉네임이세요. 현 정부의 추한 민낯이 무술월에 밝혀진 것도 애사롭지 않습니다. 무토에겐 어떤 힘이 있는 걸까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뭐 현재 이제 시국과 관련된 질문들이 꽤 있었어요. 그중에 짧게 두 개를 가지고 온 거고요. 병신이라는 기운 그리고 무술월이라는 기운 또 이제 정유로 흐르는 흐름에 대해서 두 분 선생님께서 좀 길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이건 뭐 문제 이렇게 문제 꺼내신 분이 주산 선생이니까 주산 선생부터 얘기를 풀어야 되겠네요. 아까 강원은의 말씀처럼요. 저도 이제 한 나라의 구근을 예측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상담가는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도 이제 오시는 내방객들한테 뭐 합리적 조언을 꼭 좀 해드려야 되는 부분에서 차사고 조심해라. 저는 이런 말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누구나 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기운에 상관없이. 네. 그래서 올해는 좀 운전하고 타당한 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들을 많이 드렸는데 그 근거가 이 병신이라는 기운 때문인 거죠? 네. 일단 단순하게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예측하려고 해서 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병신에는 어떤 기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연초에 적답을 해 줍니까? 그 원래 우리나라를 그 감방이라고 해서 감목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또 일본을 이제 병화 뭐 이렇게 표현하고 중국을 무토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는데 그게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나라가 어떤 기운이 됐든 이제 햇볕이 좀 높게 뜨는데 그 병화죠. 병화가 뜬다 그러면 사방이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론적인 수준에서 덕담을 해드린 거지 이건 뭐 제가 예측하고자 해서 그렇게 예측을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구근 예측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가지고 봐라 내가 다 맞췄잖냐 이거 믿으시면 안 돼요. 아 그냥 얻어 걸린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정말 얻어 걸린 거고 또 이런 어떤 것들이 제가 겸손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뭐 내일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 스스로도 나를 예측하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뭐 구근을 예측하고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일정한 어떤 조언적 수준이 공교롭게 이런 문제들하고 이제 같이 좀 결부가 돼서 좀 몇몇 분들이 전화도 실제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연초에도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가까운 친구들한테도 너 오래 너 부동산 하지 너 절대 뭐 서류 같은 거 사기시지 마. 다 걸린다. 내가 막 우스갯소리로. 그런데 돌아보면 그게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굉장히 당연한 말이죠. 평소에도 하면 안 되는 짓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대충 다 불법을 저지르고 사기고 있어요. 저는 아닙니다. 사실은 명략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른바 이제 승관발제. 이게 뭐냐면 관직에 올라서 재물을 축적한다는 뜻이거든요. 관직에 올라서 재물을 어떻게 축적해요. 그건 나쁜 놈들이지. 그런데 전통적인 봉사의 관점에서는 권력을 가지면 그게 받는 녹봉 이외에 당연히 몰려드는 재물은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다. 이런 사실을 뜻이 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승관발제의 사고가 사실은 공화정의 시대에는 사라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위 권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막중해지는 것이지. 권한은 우리가 위험한 것이지. 딴 님 권린대로 해라는 권리를 위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특히 이제 우리 보수 쪽에 계신 사고를 가지신 분. 보수를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보수 중에서 진짜 보수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간지나거든요. 간지나는 보수들. 진짜 애국인의 관점에서는 보수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프레임이 뭐냐면 보수는 부패에도 유능하다라는 거고 안정적이고 유능하다라는 거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보수에 많으니까 집구속도 괜찮고. 그리고 진보는 뭐 청렴하기는 한 것 같은데 무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불안정하다라는 이런 프레임을 오랫동안 우리 집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국주의적인 보수들조차도 뭐냐면 그래야 사람이 떡을 만지다 보면 손에 콩고물이 묶는 것까지를 가지고 일을 갖다 하면 그 사람이 능력을 바래지 못한다. 다른 이런 봉건 시대의 유물의 연장선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생각들이 사실상의 지금의 대통령의 표정을 낳게 만든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세요. 선생님. 소름돋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여러분들이 그러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는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병신전이라고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올해 초에 실제 그걸 예측하신 주역의 대가가 계셨대요. 우리 그때 방송하고 난 뒤에도 그래서 그때 하필 제가 대산 김석진 선생의 주역 강의 책을 읽고 있었는데요. 연주에 그분이 이번 가을에 은퇴하셨어요. 아산 이달 선생의 제자 세 명의 제자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올해 초에 강의를 하시다가 제자가 올해 병신전을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랬더니 올해에는 문서로 인한 뭔가가 큰 폭로가 일어날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태로운 해가 됐다라는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문서는 아니지만 타블릿 PC 안에 들어있는 문건들이 드러남으로써 이제 그야말로 백일하에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서 또 화제가 된 모양인데 역시 대가는 대가시죠. 김석진 선생이 그랬대요. 대선 선생이 아 그럼 믿지 마라. 방금 말씀하신 게 우연히 맞았을 뿐이고 대충 한 70% 정도가 맞는 거지 내가 하는 게 다 맞는 거 아니다. 그렇게 굉장히 겸허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새 병신이라는 기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한 기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감도 안 좋고요. 아 네. 무엇보다도 네. 무엇보다도 어감이 너무 안 좋죠. 그리고 이제 이 신이 이제 역마의 자리에 위치해 있고 또 편제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이제 흔히 옛날에는 하체 쪽의 사고 네. 편제라는 건 어딜 기준으로 편제라는 거예요? 병마를 기준으로 해서 병마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도 해석을 하는군요. 신은 이제 편제의 쇠에 해당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풀어야 하자면 어떤 제식으로 풀어야 하자면 어떤 것이 되냐면 굉장히 유동성이 힘은 병화니까 네. 힘은 굉장히 강하고 이렇게 욕심은 굉장히 커질 수 있죠. 야망과 욕심은 굉장히 커지는데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지지인 신금은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여름에서 가을로 들어와서 뭔가 사실은 결실을 거두고자 하기는 하는데 아직 손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익진 않았어요. 무르익진 않았기 때문에 이게 손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또 신이 또 역마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신금이라는 이 지지 신금 안에 지장관을 또 한 번 살펴보면 임수, 무토 무임경, 무토, 임수가 들어있거든요. 이 무토는 병화와의 관점에서 보면 식신이죠. 식신이고 임수는 평관이 되는 평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서로 식신, 재살 그러니까 식신의 기운이 관을 또 위협하는 그러니까 또 큰 명예를 잃거나 쪽팔리게 되거나 이런 힘이 이 신금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병신이라는 것이 병신이라고 하는 그 기운이 참으로 이렇게 참 흥미로운 기운 유동성이 굉장히 강한 기운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12우선상으로 보면 이것은 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힘이 굉장히 강해요. 이제 제왕, 절정의 기운에서 이제 바로 떨어진 기운이니까 관대, 근로, 제왕을 그쳐온 강한 힘이 아직까지 속에 내재해 있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근제해서 막 내려온 것 같지만 무시하면 큰일 나요. 나는 그 뒷박이에 오늘 이제 드디어 우리가 되치기에 지금 저희는 지금 12월 1일 날 녹음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네. 오늘 오전에 이제 갑자기 이제 어젯밤에는 갑자기 유정현이 뭐 장을 지지 않았네. 난 참 걔들 웃겨. 걔랑 또 그것도 무슨 한나라당이고 또라이 의원 있잖아요.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김진태. 김진태 말고 또 어젯밤에 그 뭐 허소련. 이제 인물이 너무 많아서 얼굴 보면 알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걔들은 지금 뭐냐면 이제 용용 죽겠지 이런 이제 아니 물론 이제 실제 속마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두 년 중에 한 명은 집권 여당의 당대표인데 이걸 마치 지금 전국을 용용 죽겠지 차원으로 이렇게 풀어 헤쳐나간다는 것 자체가 능지첨시켜야 될 일이에요. 어이구. 어이구. 그럼 박근혜보다 더 미워. 말리 말리는 신의 같은 그런 양아치 새끼들이 이런 애들은 진짜 사실은 쪽팔렸어라도 그냥 아 진짜 저는 너무 쪽팔릴 것 같아요. 네. 이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사실 이들은 뭔가 반격의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비박들이 절대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확실한 거예요. 어젯밤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새누리당 의총에서 김무성이든 뭐든 그동안 탄핵을 주장하는 애들이 전부 입을 다물었단 말이에요. 다물고 일단 이른바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만장일치로 박수로 합의를 했어요. 그럼 이런 소름이 쫙 끼치는 순간이죠. 그때까지 뭐 어쩌고 한 게 사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였어요. 여의도 안에 한정서 보면 그런데 분명히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 비박 쪽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으면 저 성남 민심이 광화문이 아니라 여의도로 몰려올 것이다. 국회는 해산된 강제 해산된다. 라고 굉장히 절박하게 얘기는 한 게 바로 3일 전이에요. 진짜 여의도로 이제 가야 되려나. 초콜릿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냐면 이게 진짜 저는 병신의 기운 같아요. 확 꺾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아직 꺾인 게 아닌 거예요. 애들은 아직도 몇 개의 4%로 밀리면서도 아직까지 몇 개씩 칠탄을 갖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면 병신년의 역사적으로 60년마다 한 번씩 병신년이 오는데 이 병신년의 역사인 상황을 보면 재미있는 사건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요. 가장 최근의 60년 전은 뭐냐면 1956년입니다. 56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이런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이미 이승만 정부에 대한 민심은 완전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주당 후보있던 해공 신익희 선생이 전라도 유세를 떠나는 호남선 열차 안에서 음운의 심장마비사를 당해요. 또 서울요. 이 병신년입니다. 그때 정말 굉장히 민중의 희망이었고 그래서 그때 어떤 대중 노래가 하나 노래가 하나 그 뽕짱음악 트로트가 나왔는데 비내리는 호남선입니다. 사실 이게 해공 신익희 선생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정말 그 신익희에 대한 그 추모가로 너무 사람들이 울면서 이 노래를 다 불렀다고 해요. 은근히 또 슬퍼요. 노래도 슬프죠. 가사도 슬프고 그런데 진짜 웃기는 것은 진보당의 물론 그리고 진보당의 조봉아 대삼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도 이승 투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제일 야당 후보가 없어진 상태에서 투표했는데 이승만이 그 부정선거가 횡행할 때도 52%밖에 못 얻어요. 52%밖에 그러니까 거의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조봉아 후보가 이제 이 신익희한테 갈 표가 와가지고 한 27, 8% 얻고요. 더 놀라운 거는 사람이 죽었는데 추모표가 어머 해공 신익희한테 추모표가 20%가 나와요. 소름 네 그럼 어떻게 없는데 그냥 솔직히 후보는 이미 죽었는데 그냥 찍은 거야 사람들 우리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이 표가 사표가 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 또 찍은 거예요. 그런 가스산품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때는 정부 통영 선거였어요. 부통영 선거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정부 통영이 한도 매 이기면 다 갖고 가는 거였지만 당시 제1공화국에서는 따로따로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부통영이 당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흥미롭네요. 흥미롭죠. 그런데 그때 이제 이승만의 양아들이 했던 이기붕이 이제 자유당 후보로 나왔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장면이 부통영 후보로 나왔는데요. 부통영 선거에서는 장면이 이겨요. 그러니까 민심이 이제 그걸 적어도 이런 정도는 당연히 이기붕이 당연히 당선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뒤집어집니다. 거기에도 부정선거 했는데도 그래서 이제 4년 뒤에 60년 선거에서 그때도 또 조병옥 민주당 후보가 죽어서 그때는 거의 무주표 당선이 되는데 부통영 선거를 그렇게 이제 어떻게든 4년 전에 치욕을 씻으려고 무리한 그 부정선거를 하다가 이제 지랄을 하다가 이제 4.19가 터지고 이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난리의 조짐이 사실은 이 56년 선거에서 이미 민심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때 그 후보가 그때 구호가 뭐냐면 못 살겠다 갈아보자예요. 아 네. 얼핏 한번 볼게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때 그 대응하는 자유당의 논리가 뭐냐면 구관이 명관이다. 아주 웃기죠. 그래서 이 병신년의 어떤 기운이 이게 딱 느껴진다. 고 60년 전 1896년 병신년은요. 이미 잠깐 얘기했지만 저번 시간에 아관파천이 일어난 해예요. 그 전해에 이제 민비가 죽고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코너에 몰린 고정이 아니 왕이 러시아 공사가 도망가가지고 망명 진짜 창피한 망명을 하면서 이제 사실상의 이제 조선 왕조의 마지막 몰락 이 이제 그 진짜 구군이 희창하고 기우는 상징적 사건이 이제 아관파천입니다. 모든 개혁적 시도는 불발로 돌아가고 왕은 무능하고 왕은 진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있고 똥인지 된장인지 그 정도는 아셨겠죠. 그래도 몰랐다고 몰랐을 것 같은데 그분이 전혀 몰랐다. 그분이 밤마다 냉면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나 볼 때 왜 또 냉면한테 그래요. 냉면이 뭘 잘못했어. 냉면을 너무 타게 드셨어.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120년 전에 정신들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고 또 더 재밌는 일도 있어요. 1776년이 병신전인데 이때 미국 독립전쟁에서 식민지가 승리를 거두어서 미국이 이제 최종적으로 독립통립을 해놔요. 뭔가 지금 뭔가 많은 유사점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또 비슷한 굉장히 어떤 주류의 힘이 뭔가가 교체되거나 무너지거나 흔들리거나 위협받거나 하는 어떤 그런 불안정성 이제 물론 이제 미국의 식민지 그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제 승리지만 대형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거대한 식민지를 이제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미국의 독립전쟁이 승리를 거두고 이제 드디어 그 신대리옥의 향방이 결정되는 그 해도 병신전 이었고요. 그리고 또 웃긴 뭐 이거는 사소한 겁니다만 1232년 136년인가가 병신전인데 이때로 고려시대인데요. 고려시대 그때 이제 몽고족에 침입을 하여서 나라가 이제 온난화에 침입을 하여서 흔들릴 때 팔만대장경에 쭉쭉 시작된 해가 병신전 그러니까 어떤 정말 어차피 힘으로는 안 되는 거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우리의 정말 그 정신적 의지 모아서 그 염력을 모아서 모아서 어떻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지켜내자 라는 어떤 그런 힘 이런 것들이 또 그런 병신이 네 지나온 걸 보면은 되게 상대적이네요.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승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패배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역시 비슷할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정유년으로 흐른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전에 외에 그 선생님 강원 선생님 책에서도 그 말씀이 있으신가요? 강연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금이 세고 하니 사실 이제 그 일전에 막 촛불? 네 촛불 민심을 따라갔으면 불의 기운을 따라갔으면 화가 용신이니까 네. 화가 용신이니까 손물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물로 따라가셨잖아요. 자기 좋게 해주는 게 무리니까 본능적으로 이제 자기를 극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지켜세워주는 수 쪽으로 따라가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됐다. 근데 그럼 그때는 저희가 더 불을 세게 지폈던지 아니면 뭔가 이제 다른 지혜로운 방법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나왔고 지금은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뭘 어떻게 뭐 아 진짜 정유전은 진짜 참 정유전은 정유전은 정주재란 있었죠. 제가 역사를 잘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난 뒤에 5년 뒤에 정주재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정주재란은 임진왜란하고는 진짜 달라요. 무섭게 왜냐하면 임진왜란은요 지금 우리 지선선생님 말문을 열 선생님까지 잠깐만 더 붙이면 임진왜란은 쉽게 말해서 풍신 속에 도요테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 길만 열어다오였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지금 명의 좋은 걸 바치고 있는 명의 신앙국가인데 말대로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뒤지게 깨지고 좋다는 거잖아요. 정주재란은 뭐냐면 이제 그런 거 없고 그것 때문에 어쨌거나 일본이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보복전이에요. 그래서 가서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라. 조선인들 다 죽여. 이게 정주재란이에요. 그래서 모든 병사들한테 군인이 아니라 인간인들을 죽여서 코만 베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자기가 몇 명을 죽였는지를 증명해라라는 진짜 정말 아주 짐승같은 그런 그 전쟁 명령을 내린 전쟁이 정주재란이에요. 코무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주재란에서 이제 우리의 이순신 같은 해 이순신도 도요토미씨 베어씨도 다 죽죠. 다 이제 전사 이쪽은 전사를 하고 저쪽은 병에 걸려 죽는 저쪽 죽는 같은 해 죽어요. 그래서 이 정주전은 병신전과 비교해서 어떤 기운이라고 봅니까? 예전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탄핵한 연도가 기억나시나요? 2004년 갑신년 갑신년이죠. 공교롭게 또 올해가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참 심금이 좀 그런가 봐요. 12년 전인데 그래서 그렇게 됐네요. 네. 그때도 뭐 추 뭐 분이 아 네네네네 그게 가을 출자거든요. 동시간 추상 뭐 그러면 가을에 이제 서리 서리빨 같은 탄핵의 의미가 이제 있는데 그 갑신년은 사실은 심금이 감옥을 극하는 형태죠. 보통 이제 아래에서 위를 공격하는 하극상이죠. 일종의 올해는 사실은 병화가 아래쪽을 내려놓으려고 사실 뭐 지나고 난 얘기라서 이건 뭐 해도 의미가 없겠지만 저는 탄핵을 못할 거라고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위의 힘이 아직 너무 좀 강하다 이거죠. 올해가 올해가 근데 이제 갑신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받을 때는 아래쪽에서 이제 위를 절지로 이제 만들어버려가지고 힘을 못쓰게 한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또 거기에 그 추 네. 어제 어제 파파이스 때 오셨는데 추 추 대표가 그때는 뭐 아주 노무현 탄핵에 뭐 아주 그냥 아주 큰 칼을 휘두를 쓰고 나갔지. 우리 다 기억하고 있어. 지난 일이긴 한데요. 뭐 뭐 지난 일이야. 아니 근데 공교롭게도 아래쪽 추미애가 뭐 사랑스러워. 저는 뭔가 약간 이해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긴 해요. 근데 뭐 어찌됐든 공교롭게 또 그 중심에 서 계신 분이 같은 일의 어떤 인속적인 반복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좀 못할 거라고 봤어요. 근데 내년에 이제 정유년으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정유년을 적게 적게 말 그대로 붉은 닭이 해. 이렇게 적게 정유년 적게 뭐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위아래가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올해가 병신년이니까 병신년에 병신들이 병신년들이 육갑하고 그 다음에 내년은 적개년 이거든요. 물론 정유년이라고 많이 부르지만 또 적게 이렇게 원래는 불러요. 그래서 서로 적게 불타서 너 죽고 나 살자 서로 이판사판 막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명리적으로 구근을 해석하기라는 게 정말 힘듭니다. 우리나라를 도대체 어떤 기운으로 봐야 되는 것도 논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역으로 주로 점을 치는 게 저는 더 타당하다라고 보고 옛날에 과거에도 주역으로 구근을 예측한 게 훨씬 더 저는 근데 그 예측하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이제 성인이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개나 소나 그냥 명리 좀 공부했다 그러면 구근 예측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그걸 싫어하는데 우린 너무 그런 게 있어 허세 근데 한 사람도 제대로 상관 못 하나의 우세가 그래서 이제 얻어 걸리면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이러는데 아니 말고 상원 상원 갑자도 이제 상원갑자 하원갑자 아니 중원갑자 하원갑자 이렇게 세 단계로 18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원갑자라고 해가지고 아마 1984년 그때 이제 하원갑자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육식갑자를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 정류 그 다음에 무술 기해 그러니까 2019년이죠. 기해년으로 딱 넘어가면서부터 2020년이죠. 거기서부터 위에서 아래의 글자를 이제 생하기 시작합니다. 경자 그러면 금이 아래의 수를 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이렇게 가면 이민 개묘 갑진 을사 이렇게 가는데 이게 금요하게 이게 30년 단위로 이렇게 뒤바뀌어요. 위아래가 극하고 생하는 관계가 근데 내년까지는 이제 위쪽에서 자꾸 아래쪽을 극하는 누르는 이제 형태가 돼서 2018년부터 서서히 이제 위아래가 이제 맞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여기 무술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무술월 네. 무술월 또 이제 월운으로 따져보면 병신 정류 무술월 이렇게 갔는데 정류까지는 달로 보면 정부 쪽의 힘이 제가 볼 땐 쎘다고 생각하는데 위쪽이 더 쎘고 이제 뭔 호소리냐고 쌩까라고 그랬죠. 쌩까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렇죠. 무술이 되니까 위아래 힘이 이제 대등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민초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광장에 나가서 목소리도 이제 내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기해달로 들어오니까 다시 위에서 아래를 극하기 시작합니다. 아 잠깐 무술월에 요랬다가 11월에 기해로 기해로 들어오면서 위에서 다시 아래를 극하는 거죠. 누르는 거죠. 근데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이제 경자 이렇게 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다시 위에서 아래를 생각하는 단순 논리긴 하지만 요런 거를 이제 좀 관찰해보면 단순한데도 되게 흥미롭네요. 그래서 정유년까지는 월운야 이제 연운에 종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이제 달로서 바뀌진 않겠지만 정유년이 되면 아마도 더 위에서 아래를 더 억압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좀 구체화돼서 막 이루어질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게 나중에 한 2, 3년 지나면 다 악수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나중에 아니 2, 3년 후니까 뭐 2020년이나 지금 당장은 아니고 네. 2020년이나 2021년경에 아마 이때 어떤 행동을 했던 무리들이 이런 뭐 국민들을 핍박하고 이제 억압했던 무리들이 오히려 이제 2020년이나 2021년에 이제 그 재가를 그때 받지 않을까 지금 사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저도 아마 지산 선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그렇겠죠. 저 박근혜 운세가 어떻게 돼 다들 또 저도 질문을 참 많이 받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잠깐 몇 번 언급을 한 적도 있지만 사실 지금 시중에 도는 박근혜의 명식을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든 게 비밀이에요. 모든 비밀이에요. 말자 생일이 많다는 얘기는 들었었어요. 그래서 보통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사주가 돌고 있는데 그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공식적인 이제 발표된 날짜 스펙상으로 발표된 게 이제 무인일이에요. 무인일. 그런데 아니다. 이민일이다. 해도 달라요. 해도 달라요. 해도 달라요. 신축인가요? 하여튼 뭐 아니 정확하게 가야 돼요. 예민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막 그 연도 연까지도 사실은 좀 불투명한 그렇죠. 십몇 년이냐 이민년이냐 십몇 년이냐 이민년이냐 이걸로도 사실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진년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진 뭐요? 진년. 아 진년.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너무 이렇게 불투명하니 네. 구체적인 지금 대통령의 어떤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뭐 최순실이 어디 뭐 육수상담을 하러 갔는데 갔다고 하는데 거기서 뭐 진짜를 내보이겠죠. 그런데 뭐 공개가 안 됐으니 알 수가 없고 작년이었대요. 작년이고 올해 초까지 오다가 안 왔다 그랬나 작년 초까지 왔다 그랬나 본격적으로 이제 돈이 들어오고 난 뒤 는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산생도 이렇게 대통령의 대통령의 사죄에 대해서는 그러게요. 이견이 정확한 분번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리고 사실 저한테 뭐 돈 오만 원 주는 것도 아닌데 논하고 싶지도 않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정작 대통령의 그것은 알 수 없으니 뭐라고 판단하거나 뭐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런데 아까 이제 무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런데 이 무술은 굉장히 그 강한 토의 기운 이지 않습니까? 토의 기운이면서 이제 화의 기운을 가두고 이제 술이니까 가을이니까 수의 기운 겨울의 기운으로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이렇게 무술 이래라고 하면 어떤 큰 화합과 통일 그리고 그리고 조화 수의 조화 화가 만약에 가득하게 대립하는 힘이라면 그래서 이제 무지는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인 역동적인 대체의 힘이라면 똑같은 무토라도 무술은 좀 더 큰 통일 그래서 2018년 무술연의 남북한이 통일 상하가 좌우 동서가 아니라 상하 남북이 어떤 큰 어떤 합의 통일까지는 안 가더라도 통일 지금까지의 큰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나요? 아니 제가 볼 때는 개성공단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우리나라가 내년 대통령 2017년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따라서 미국의 스탠스가 동북아의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사실 제일 원하는 게 일단 북한이 원하는 건 정전협정이잖아요. 사실 정전협정과 핵문제가 포괄적으로 타결되면 이제 경제 봉쇄 풀고 그렇다면 이거는 통일은 안 되더라도 사실 남북 간에 특히 동북아시아 간에 일본은 싫어하겠지만 굉장히 큰 진전이 일어났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또 혹시 따지자면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대통령이 우리가 내년에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18년 무술연을 그런 버티컬 그러니까 동서가 아니라 남북 간에 어떤 거대한 화해 통합으로 볼 수 있는 해라고 보여지는 그런 전망을 하는 이유가 이런 근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무술연에도 보면 무술원에도 보면 진짜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한자리에 다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우리는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굉장히 딱 왔던 게 촛불집회 진짜 많이들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거나 아니면 인터뷰 같은 거 들어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있어요. 본인이 박근혜를 찍었는데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뭔가 이게 뭐가 막 오거든요. 정말 다르구나 지금은 지금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무술의 힘이다라고 저는 보는데 왜 그러냐면 농담으로 그런 말 했잖아요. 박근혜가 정치가로서 한 최고의 공작은 민족 대단함 대단함 이런 것이다. 공작은 하나는 확신이 지켰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웃고 넘어가 얘기가 아닌 것이 이런 속에서 사실은 누가 우리가 사실 지난 이명박 정권 때 촛불집회 이후로 사실 시민사회의 동력이 극도로 위축되거나 분산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희망 자체가 없지 않나 희망계 동력이 쓰러지지 않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87년이나 막 이런 1960년이나 이런 4.19때나 이런 이런 어떤 그런 뭐라는가 정말 민초들의 이런 시민들의 잠재력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는 끝나지 않았나라고 사실 모른다는 생각이 되게 중요한 게요 그러니까 저 같은 세대는 운동권 이후의 세대잖아요 저희는 참여를 해본 적은 있으나 뭔가 성공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면 뭐가 바뀌어 도대체 그러니까 참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정치를 보지 않게 되고 투표도 하지 않게 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좀 뭔가 근데 이번에도 사실 초반에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저희 또래들끼리는 하면 뭐 해 뭐 바뀌어 또 다 덮이겠지 그러니까 저희도 회의적인 거예요 근데 될 때까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계속 또 흐르니 개떡같이 흐르니까 굉장히 많은 기회를 했다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게 해필이면 사실 이게 우리 동상 11월 첫 주에 전국노동자대회를 하면 시위도 사실은 이제 휴가기에 들어갑니다 추운데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 시위도 이렇게 다 시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때부터 진짜 사실 시위하기 정말 눈까지 왔잖아요 26일날은 그런데도 이렇게 거의 뭐 190만 100만 190만 이렇게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굉장한 극적인 반전인데 정말 병신전의 무술로 할 그런 정말 굉장히 특이할 만한 그런 힘이라고 보이지 뭐 그런데 아까 말한 기회월 이거 지금 병 안 좋은데요 다시 또 위쪽으로 무게가 무게가 이제 실려가는 것 같은데 이 해수 자체가 사실은 어떤 또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 권모술수 장대가리 이런 뜻이 사실은 이 해수에 강력히 함축되어 있고 이정현 김무성 지금 한나라당을 이끄는 이 분들이 일주가 다 개해일주입니다 해수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이종현이 이끌고 있긴 한가요 잔대가리 대마왕 그 기운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저도 이 방송을 드신 분이셔서 나는 개해일주인데 저도 그렇게 되고 많아요 막 이렇게 좌절하시지는 말고요 그런데 이 해수가 그런 어떤 국민을 뒤엎는 어떤 그런 뒤엎는 그러니까 절대 앞에 나서지 않으면서 교묘하게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한 기운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운을 좋은 데다가 써야 되는데 그렇죠 좋은 데 쓰면 정말 이 해수도 정말 그 훌륭한 기운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이 12월달 보여주면 역사가 그들을 응징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18년 정도? 씁쓸하네요 여하튼 많은 사람들이 각성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전업주부인 저희 와이프조차도 우리 아파트 베란다에 5m짜리 프랜카드를 걸겠다 무슨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와이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아 내 가까운 사람도 뭔가 이제 이런 어떤 인자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 한 1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뭐 우리를 먹고 살게 해준다는 달콤한 유혹을 한 사람들을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선택을 한 우리 국민들도 한편으로 이제 정말 좀 반성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누님 친구분이 전에 저도 만났는데 미안하다 나도 박근혜 찍었어 오늘 내가 밥 살게 이럴 정도로 자기 정치적 성향을 다 숨기고 있었던 분들이 커밍아웃하고 이런 걸 보니까 앞으로 이제 저는 미래는 그렇게 어둡지는 않다라고 봐요 보통 지금 대부분의 명리학이나 역술을 하시는 분들이 예측하는 어떤 상황들이 앞으로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예측하고 계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뭐냐면 비관적이다는 우리나라 망할 거다 아 왜냐하면 운세가 지금 이미 뭐 가을을 지나서 이제 겨울로 들어갈 거니까 해자축으로 들어갈 거니까 아마 뭐 IMF보다도 더한 환란이 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우리나라를 목으로 봐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주기가 원래 아까 말씀드린 상원갑자 중원갑자 하원갑자의 어떤 주기가 지금 하원갑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좀 망조가 될 거다 이게 징후다 이렇게 예상하시지만 예전에 저기 그 남대문인가 전소됐었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때도 이제 대부분의 이제 역학자들은 뭐 그렇게 아 우리나라 망할 징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저는 싹 불탔으니까 다시 태어나겠구나 아 좀 바닥을 치면 그래서 불란집이 크게 흥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좀 더 이런 부분들을 비판적이고 어둡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개개인이 모여서 크게 촛불 들고 이러잖아요 아마 의식 수준도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렇게 해자축으로 가는데 우리 시민들이 된 거는 불이장인 정화잖아요 저는 이 정화가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되게 금방 두 분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게요 지금 화 쪽이 힘이 세서 누른다고 하시니까 불을 꺼야 되나 약간 그건 아니고 약간 물을 들고 나가야 되나 예를 들면 신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가을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 가을 8월 달이잖아요 그 초반에 말복이 있어요 가장 덥다라고 하는 화기가 아직은 8월 달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8월 그러면 여름으로 다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가을에 들어왔지만 아직은 결실이 맺어질 수 없는 그런데 내년은 정유년인데 물론 옛날에 정유자란이라든지 좀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 이후로 그때 그런 어떤 이유로 뭔가 우리나라도 정화 입장에서 보면 유금이 장생지거든요 그리고 이 유금이라는 어떤 존재 자체는 정화하고 그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원래 12운성적인 기운으로 보면 그래서 내년에는 아무래도 저는 그래도 더 올해보다는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누른다고 하더라도 계절이 이미 9월 양력 9월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넘어가면 더 이상 위에서 누르는 것도 별로 힘이 없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18년경이 되면 이제 무술 이렇게 되잖아요 비로소 약간의 어떤 화합적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 예언이라는 건 원래 부정적인 거 예언하면 더 사람들이 강렬하지만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 희망을 좀 가져보는 쪽으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주일을 이렇게 보내면 월화수목금을 뉴스를 보면서 계속 한숨 쉬다가 토요일에 집회가서 그 모인 사람들이랑 아이컨택도 하고 말도 나누게 되고 간식 같은 것도 쌓아서 같이 나눠먹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정말 아름다운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서 또 이제 막 다시 뭔가 눈물이 날 정도로 되게 행복하거든요 거기 있으면 나라 개판이든 말든 희망이 보이다가 또 이제 월요일부터 뉴스를 보면 진짜 또 막 열 받고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조급해지더라고요 빨리 좀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번엔 진짜 될 것 같았는데 자꾸 이게 좀 약간씩 만만치 않죠 꺾이고 꺾이고 하니까 되게 슬퍼서 오늘 되게 희망적인 말씀을 좀 많이 듣고 싶었는데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조급해하면 안 되겠네요 네 좀 멀리 보고 천천히 차근차근 근데 그 멀리라는 게 뭐 2, 30년 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한 3년 4년부터는 이제 절대로 이제 위에서 국민들을 핍박하거나 억압하지 못할 거다 지치면 안 되겠네요 추어도 나가야겠는데요 저도 뭐 매주 가고 있긴 한데 그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질서정연함 멋지죠 네 근데 사실 저는 속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이거 이런 얘기를 저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데 좀 때려 웃음 이게 정말 세대가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렇게 난리 났을 때 아니 그러니까 저쪽에서 때려도 우리는 그냥 맞으면 안 되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다는 걸 해야 되는데 쟤네 프레임에 자꾸 끌려 들어가서 그래서 그 저 왕따 같은 경우도 그 계속 맞잖아요 맞는 애들만 그 역전이 안 됩니다 참 딜레마가 그게 이제 일종의 트라우마 같이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이제 패배의식에 계속 사로잡힐 가능성도 높고 하기 때문에 뭐 이왕 목소리를 내는 거면 정말 걸고 근데 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폭력 시위 말고 더 센 뭔가 지금도 사실 그런 게 보여지고 있고 의식의 변화죠 이렇게 또 많은 머리들이 모이다 보면 더 지혜로운 어떤 지금 막 집회도 엄청 엄청 아름다운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저 엄마랑도 한번 갔었거든요 엄마가 한창 이제 막 이렇게 난리치던 그쪽이라서 그러니까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근데 더 강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 풍자 위트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예전 분들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정말 해악이 우리는 우프입니다 우퍼 진짜 네 우선 뭐 이 정도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또 뭐 이 방송 나올 때 또 무슨 일이 벌어져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다고 하시네요 다들 화이팅입니다 아 참 진짜 네 뭐 이 정도에서 일부를 네 마무리하고 잠시 아 그래도 참 이 명리학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우리 뭐 딴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뭐 구근이나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다가 네 한번 하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신선하네요 아니 워낙에 뭐 그 강원 선생님께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좀 잘 아시는데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래도 이제 명리에서 요구하는 바는 꼭 뭘 맞춰라 보다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강원 선생님 강원님과 그 노예진 정책카페에서 못 하시는 얘기 여기서 푸시는 것 같아요 아 저는 뭐 아니 그 아니 그 말을 거듭시는데 제가 사실 그래요 나는 나는 구호 마음에 들지 않아 박근혜는 태진 않아 구속하라 아니 박근혜를 처형하라 이런 생각해야죠 아이고 봐 너무 달라 넌 진짜 저는 마음이 안 들어 아니 왜 아니 왜 가까운 주먹 놔두고 말로 하나 아 위험합니다 저는 체포하라로 하고 싶거든요 범죄자니까 네 뭐 어쩔까요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더 말해봤자 더 열만봐 답답해질 것 같고요 네 오랜만에 해도 죽이 착착 맞는 것 같아서 되게 좋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짠밥이 있지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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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